엠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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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품격 나이스게임TV 토크쇼 롤롤롤롤 시작하겠습니다 6대 관문 중에 저희 나이스게임TV 결승이 2개의 관문을 석권했습니다 너무 감독해서 할렉스가 생겼라 햇빛 자세히 기억하시면 continua 햇빛 여 Dire International 야..저게..부실들이랑 생각해봐 근데 나는 솔직히 애네빛처럼하고 싶어 머스타바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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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EP IT UP GUYS! 아.. 감히 끝까지 봐야 돼 우리 동기가야? 도킹은 뭔지 알아? 밑에 히얼컴스 말 못 알았어 형.. 펑즈를 COMS로 적었어 아 진짜.. 도킹이 뭔지 알아? 시청자 아무도 진짜 말했어 고툼을 이길.. 장창을 따로 낳는다 페인킬러, 나진 액티베이션 구모탱! 페인킬러! 아 멋있잖아요? 저희가 이제 그 7대 건물 저는 언제나 가슴 졸으며 연락을 기다리곤 했었죠 롤러 게스트 이야기 나온 김에 롤러 게스트는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최초 저희가 기획했던 건 온게임넷의 해설 두 분을 모시고 하는 거였는데 스케줄이 미쳐서 체크를 정확히 못했던 게 있어가지고 아쉽게 내부로 돌렸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